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꿈을 펼치는 곳 여러분의 애완을 달래주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무대로 한소라 가슴 내 몸매가 어때서 출발합니다 별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내 착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때서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어릴때도 울시고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 신나 저리 신나 해꼽툼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따판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철생이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어릴때도 울고 싶다 똑같은 춤을 추워보자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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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줄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줄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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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위해서라도